안녕하세요. 강미윤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가 요즘 브라질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정말 포기가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브라질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트위터에 들어가 보거든요. 브라질 대선 이렇게 치고 최신 뭐가 올라왔나 찾아보면요.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하는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조금 모였다가 많이 모였다가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달째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브라질 국민성 이런 국민성이었나 있나? 진짜 더 놀랍더라고요. 여기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룰라가 유세를 하면 한 이 정도밖에 사람 안 모였대요. 그런데 볼서나루 유세를 하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듯이 거의 뭐 사람들이 풀밭처럼 보일 정도로 이 노랑초록 이 색깔 옷을 입고 모인 거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50.9% 받은 룰라가 이 정도 모였고 49% 받은 볼서나루는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항상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선 불복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시위를 하면 무슨 룰라 측에서 맞불 시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트위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진짜 맞불 시위도 엄청나야 될 것 같은데 룰라가 그렇게 이겼다면 맞불 시위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대선 잘못됐다 불복한다라는 거고요. 브라질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한 7천 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가 이제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브라질 국민의 93.6%가 대선 잘못됐다 선거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거 결과 인정한다가 6.4%밖에 안 돼요. 6.4%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이 사진들이 계속 트위터에 올라오는데요. 날짜가 딱딱 찍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 사진이 올라오고 이게 아니고 날짜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장면도 있고요. 개한테도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시위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한 달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트위터 가끔 들어가보면서 이제는 끝났겠지? 이러면서 보면 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계속 새로운 영상과 사진들이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국민들 정말 끝장이다. 너무 놀랍다 이 생각 드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11월 30일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거기에 날짜를 달고 있어요. 11월 30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끝이 나질 않아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룰라에게 선거 패배했다라고 하는 보소나르 대통령이 패배 승복을 안 했습니다. 승복하지 않았고요. 선거가 있었고 3주 만에 전자투표기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최고선거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선거 개표기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특정 투표기들의 개표 결과는 무효로 해달라.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100% 전자투표 실시합니다. 100% 전자투표입니다. 보소나르 지지자들이요. 브라질 주요 고속도로를 주로 봉쇄한 사람들이 트럭기사 중심입니다. 트럭기사 중심으로 이 시위가 먼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막았고 보소나르 대통령은 민생에 지장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만큼은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브라질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별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11월 11일에 올라왔던 거 보면 이런 플래카드 등장했습니다. Stop the steal. The world is watching.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도둑질을 멈춰라. Stop the steal. 이게 올라왔고 이번 시위의 가장 큰 구호가 뭐였냐 보면요. 브라질 was stolen. 브라질은 도둑질 당했다. 이게 구호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라질 was stolen. 브라질은 도둑 맞았다. 브라질을 도둑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선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한 달 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별로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 하면 극우, 극성 단체들이 폭력 시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일어난 사진은 절대 안 보여주는 클래스를 가했죠. 그래서 이 사진들 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데 또 이 장면도 있더라고요. 폭우가 왔습니다. 브라질에 폭우가 왔는데 폭우가 와도 시위를 멈추지 않아요. 폭우가 오는데 이렇게 무릎 끌고 앉아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폭우 속에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인데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시위합니다. 브라질 was stolen. 브라질 도둑 맞았다. 라는 거죠. 이 비옷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계속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이 장면 보여드리려고 캡쳐를 해놨는데 이렇게 깃발 들고 시위하고 있고요. 이 장면들이 사진과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트위터에. 이렇게 아이들도 나와서 심지어 시위를 하고 있어요. 폭우 속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짠하던데요.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계속 시위를 합니다. 한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옷 입고 비닐 비옷을 입고 하고 있고요. 이게 11월 28일입니다. 이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 봐요. 오후 2시인데 이 사진들 올라온 거 보니까요. 폭우 속에서 브라질 was stolen. 브라질은 도둑 맞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폭우 속에서 비옷도 안 입고 무릎 꿇고 두 팔 벌려가지고 선거 새로 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브라질 국민성이 원래 이런 국민성이었냐 잘 몰랐는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폭우 속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딘지는 브라질 말로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건물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지 비옷도 없이. 이런 장면들 보면서 브라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투표기를 좀 점검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걸 기각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소송을 제기한 보수연합단체에다가 악의적인 소송이다라고 하면서 벌금 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그거 보고 진짜 허기더라고요. 개표기 점검 좀 하자는데 그거 기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보수단체에다가 57억 원 벌금 부과. 이게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시위를 보도를 거의 하지 않다가 약간씩 트럭 운전사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보도하면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무슨 소수의 극우 극성 단체들이 폭력 시위하는 이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나 유튜브로 보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위인데 그 프레임을 폭력적인 프레임으로 씌우고 또 브라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진은 절대 안 보여주는 클래스. 이런 사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올라온 거 보면 Under heavy rain, storm, 폭우, 폭풍우 속에서도 브라질리언스 프로테스트 against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The people of Brazil will not concede. 브라질 국민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They are fighting communism and the great reset. 이렇게 써놨어요. 브라질 국민들은 커뮤니즘에 대항해서 싸운다.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great reset에 대해서도 맞서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라질 국민들 대단합니다. 한 달 넘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고요. NPR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룰라에 대해서 룰라가 부패로 기소가 됐었죠. 2017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부패로 감옥에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스프레임 콜트 브라질의 연방 대법원에서 룰라의 이 죄명에 대해서 무죄를 해준 겁니다.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고 대통령 나오게 해서 대통령 된 겁니다. 이 브라질 국민이 이 브라질 국민이 외신인가 어디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라기보다 너무 화가 나서 외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격앙돼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룰라는 선출되지 않았다. 룰라 was not elected. 룰라 stole my vote. 룰라가 내 표를 훔쳐갔다. stole from my people. 브라질 국민들의 표를 훔쳐갔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쟁은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sob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르 드 모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표를 훔쳐가서 크리미널 룰라 범죄자 룰라에게 이 표를 몰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르 드 모레이 연방대법관입니다. 연방대법관. 제가 한번 다뤄드렸는데 브라질은 연방대법원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세요. 그리고 연방대법관 11명 중에서 9명은 룰라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룰라가 꽂아놓은 사람입니다. 2명만이 브라질 대통령 볼소나루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룰라를 보호하죠.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표를 훔쳐가서 룰라에게 갖다 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욕을 하더라고요. 이번 시위를 보면 다 노랑 초록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이 보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룰라 당선인들이 아 룰라 당선인 지지자들이 이 월드컵 경기 응원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응원을 하려면 노랑 초록 이 옷을 입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이제 보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지휘를 하면서 이 브라질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상징하는 이 노랑 초록 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룰라 지지자들이 이 옷을 입고 월드컵 응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소나루 대통령 지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룰라가 투표 우리의 표를 훔쳐갔다. 브라질 워드 스토런 브라질 도둑 맞았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와 이 월드컵 응원을 이 옷을 입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이렇게 시위한다는 거 저 보고 너무 놀랬는데 이런 와중에 뭐 이런 일까지 있네요. 노란색 셔츠 이게 지금 브라질의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상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색깔이 그래서 제가 매번 찾아봐도 계속 놀랍더라고요. 또 여기 보시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에는 심지어 브라질 공항에서까지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일 브라질 공항에 투표 선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브라질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2일이었고요. 이거는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에 또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 정말 브라질 국민들 지치지 않습니다. 한 달 지나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용서하면 이거 계속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93%가 다시 선거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룰라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브라질 국민들에게 계속 놀라고 있다고 해서 이 장면들 공유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